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 뉴스 김민정입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됩니다. 예년보다 이른 장마가 시작되는 건데요. 밤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확대돼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17일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서쪽 지방부터 차차 흐려져 밤에 중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내일 낮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경북북부, 남해안, 제주 산간에 최고 100mm 이상으로 매우 많겠으며 그 밖의 지방에도 30에서 7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18일은 중부지방에서 새벽부터 낮 사이, 남부지방에서 오후부터 밤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올 수 있으니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밤 중북부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으나 충청 이남 지방은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